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보니까 100만 6천명을 넘었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또 청원을 많이 하시나 봐요. 시간상.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사실 20만 명 정도였어요. 이게 원래 5만 명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청원이. 그런데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교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실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6분 몇 초를 기다리라고 하고요. 대기된 인원이 2만 2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정말 심상치가 않구나. 그런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했던 말이 저는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촛불집회 초기에 참여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과 시기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5만 명과 1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200만 원 된다던데 너희 당원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총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하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최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로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태원 참사 조작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 사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진정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니까 일주기 시민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전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화장실 공사도 하고 있고 그날이 또 하필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래요. 그런데도 부득이 가가지고 또 경호인력 참모들 데리고 30명 앞에서. 그러니까 정작 교회의 주인인 교인들은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서 예배 그냥 보고 또 끝나고도 우리 교회는 밥을 먹잖아요. 교인들은 그 밥 먹는 걸 구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진정성이 없이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회고가 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조금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얼마가 되어 있을지 모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고록 관련된 얘기부터 하면 사실 충격적이죠. 물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긴 하지만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저는 그 충격적인 게 계속 연장됐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부 99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빠져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정을 다 운영하는 거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죠. 이동훈 홍보수석이 대답을 했는데 일단은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고 왜곡돼 있고 조작됐다라는 왜곡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왜곡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이 질문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왜곡됐고 뭐가 의혹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동훈 수석 얘기가 워딩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부 다 수사라고 했다. 당시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당시에 많은 언론이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기름이 뿌려졌다라는 거는 어디서 무슨 옆에 주유소가 유출이 돼서 한 거나 또는 어느 식당에서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이 맥락으로 보면 참사를 유도하려고 미끄러지게 기름을 뿌렸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지만 당시에 많은 언론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곳은 없습니다. 이거는 일부 구구 유튜버들이나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이틀 전에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당시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물론 앞서 얘기한 수많은 의혹 중에 하나로 이걸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 든 예가 대단히 비상식적인 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물론 어떤 테러 집단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혹시 그런 정보 여러 정황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부 구구 유튜버들이 떠든 얘기를 가지고 불과 이틀 전에도 홍보수석이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는 이것도 당연히 규명을 해요. 지금 이도훈 홍보수석이 운영에 나왔었던 한 얘기 자체가 당시에 대통령이 음모론으로 이 사건을 접근했었다라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카멜리아 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했다고 낮에는 사이트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으니까 관계자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행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이니까 그럼 위법 사항은 있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탄핵에까지 이를 정도의 잘못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우울해스러운데 결국 우리가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으면 사실 이 정도의 어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총원에 참여를 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무섭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하게 보이는 이 태도가 상당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200만 명 더 이상의 청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참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네요.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그 전부터 탄핵 청원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을 때 회고는 나오기 전입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법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다면 명백한 위법상이라고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상에 있을 때 탄핵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 구분해서 생각할 게 청원이 있고요. 탄핵 소추가 있고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청원은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적인 걸 따지기 전에 민심이 100만 명이 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얘기 잘 안 해요. 손들으라고 몇 번 물어야 난 짜장면 짬뽕 손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래 잘 손들어서 얘기 안 하는데 그 귀찮은 과정을 뚫고 100만 명 이상이 탄핵하자라고 청원한 겁니다. 법적인 건 아직 이분들이 따질 수 없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은 탄핵 소축까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의 경우 3분의 2가 넘어야 되지만 탄핵 소축까지 해서 대통령의 권한 정제시키는 건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견제라는 건 법적인 판단은 규범적 법적인 판단은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데 민심의 100만 명이 그 귀찮은 일을 뚫고 지금 대통령의 이런 건 안 되겠다. 탄핵 해달라고 청원하는 걸 정말 무겁게 들어야 돼요. 민주당 당원들이 200 몇 십만이니까 이렇게 한다. 제가 아는데 지난 22년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때 민주당 권리당원에 투표한 분이 45만 명입니다. 많이 안 돼요. 우리가 당원 수가 많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중에 좀 허수도 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잘 안 합니다. 투표까지 가는데 시간이 사실은 이제 많은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은 의사를 밝히는 것 같애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이 자기들 당대표 뽑는 것도 45만 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0만 명 했다. 이거는 많은 민심들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탄핵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무겁게 들어야지 명백한 법 위반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이건 좀 정부적으로 표현은 잘못됐는데 특검이 안 이루어져서 명백한 법 위반이 아직은 없구나 명백한 법 위반상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전문적으로도 부적절한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화가 된 것은 대통령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한테 어쨌든 뭐라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 안 했다라고 먼저 사실 유무를 알려주고 그 말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딘 그대로는 이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잘못 오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앞뒤 맥락을 자르고 그것만 드러내서 악마의 편집을 했다든지 뭐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이 정도만 나와도 또 특히나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 이러한 반응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과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의 말과 둘 중에서 국회 전 국회의장의 말에 더 신뢰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이렇게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색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임복희 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의 태도가 더 열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좀 준엄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운영이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본질은 항명이다. 그리고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가 입장정리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이게 국민 눈높이와 맞나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분명히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원래 있었죠.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옥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사실 정답이에요. 명백한 법 위반 입장 이거는 딱 검사들이 대놓는 방식입니다.